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시작하면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몇 번째인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 쓰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다 썼는데 맨 앞에 부분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가 저에게는 조금 얽히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했고 하는데 맨 앞에 전해드릴 만한 오늘의 미국의 탑뉴스라면 연방대법원에서 아침에 아주 중요한 선거에 관한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디오 음성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탑뉴스가 될 텐데 그 두 가지를 맨 위에 올리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헤드라인 순서를 잡지 못했고 헤드라인도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쓴 단편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가장 핫한 뉴스 가운데서 골랐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사실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해서 한 시간 내내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께 척확하게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을 어차피 담지 못할 바에야 윤곽에라도 초점을 맞추자 해서 쓴 단편 소설이고요. 사실은 작정하고 쓴 건 아니고 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슈 자체는 제가 이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북한과 비슷하다. 중국과도 비슷하다.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아무리 세계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파악하기 어렵겠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태입니다. 이 러시아 사태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아 시작이 그랬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완전히 팩트이기도 하고 저의 감상이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한 것을 대강 마무리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세인트 피러스버그에서 핫덕 장사를 하다 수환이 좋아서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에 푸틴이나 루카센코 같은 미래의 러시아 대통령 미래의 벨라루스 대통령이 드나들면서 그들의 손님 접대를 극진히 하다가 군부에 음식을 납품하는 캐더링을 하게 됐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면서 푸틴이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프리고진이 처리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반란을 일으켰다. 24시간도 안 돼서 반란을 접은 용병 대장 바그너 대장 프리고진을 얘기합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가 인터넷 회사를 만들어서 댓글 부대를 동원해 러시아의 인권을 말하는 힐러리 클린튼을 떨어뜨리고 푸틴에 대해서는 왜인지 모르지만 천재라고 극찬하는 트럼프 당선 운동을 하다가 2018년 미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용병을 만들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를 돕는 폭력 부대로 일하기도 했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우란음을 켜는 일을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억수로 돈을 벌고 푸틴의 배도 억수로 두둑하게 채워주다가 크림반도를 푸틴이 2014년도에 쳐들어갈 때는 역시 용병을 동원해서 쉽게 푸틴의 손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것을 넣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프리고진이 국방부 소속 정규군이 맥을 못 추자 투입돼서 바흐무트를 접수하고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겨우 용병 대장이었던 프리고진의 힘이 점점 커지자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아 그의 힘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병을 국방부 아래 국방부 소속으로 두려는 계약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크림밀이 프리고진을 옆으로 싹 밀어내려는 지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자신이 국방장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던 프리고진은 그 계약으로 그들의 아래 들어가느니 힘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용병을 대동해서 크림반도에 쳐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용병은 죄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때 용병은 5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병을 대동을 해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고하라면서 모스코바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모스코바 정규군과 보안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프리고진 용병대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워낙에 힘이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과 거의 유일하게 독대를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프리고진에게도.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은 용병대와 프리고진을 스타처럼 배우했습니다. 모스코바 진격 200km 120마일을 앞두고 드러난 것처럼 푸틴의 졸병 비슷한 벨라루스의 교활한 대통령이 중재 내지는 저는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푸틴의 바디가드 등이 힘을 쓴 것인지 루머에 따르면 그런 루머가 더 강합니다. 프리고진은 진격을 중단하고 용병들에게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반역자 혐의도 기각되고 벨라루스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벨라루스에 그가 탄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무튼 이 허가증은 벨라루스로 가는 또 모든 혐의가 기각되는 반역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아니다가 어제 오후까지 계속되다가 오늘 아침에는 혐의 기각이라고 러시아의 관련 부처에서 밝혔습니다. 그의 용병들은 벨라루스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사로 다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방부의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특수군조차 하지 못하는 그 용맹성을 가진 마그너 용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프리고진은 모스코바로 진격할 때도 푸틴은 비난하지 않았고 협상이 끝난 뒤에도 푸틴의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자신이 이끄는 용병의 등에 칼을 꽂으며 공격한 데 대한 시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으로 용병 33명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모스코바로 진격하게 됐다는 게 프리고진의 주장입니다. 푸틴이 아니라 본인은 러시아의 국방부의 리더십의 전복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1분 동안 어제 프리고진이 오디오로 먼저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로 갔습니다. 벨라루스로 가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좀 전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는 달라서 이 마그너 부대들이 길에서 무기를 차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심도 하기도 하고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그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용병대 마그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푸틴의 경우는 내전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좌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용병과 국방부 사이의 암투 막지 못했으니 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지 못한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 48시간 만에 다시 푸틴이 등장을 했는데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끝났고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리더십 중심으로 뭉쳐서 끝낼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군을 굉장히 치아했고요 반란 주모자를 비난했습니다. 이건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프리고진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반란 주모자들에게 다시 한번 뭔가 못을 꽂은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프리고진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규군이 하지 못한 바우무트 점령을 용병대장인 그가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데 국민이 추앙하는 프리고진을 푸틴도 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앨리스트. 푸틴은 모스코바의 엘리트들 그리고 지방 엘리트들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란 초기에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가혹한 처벌을 하지 못한 독재자가 주는 두려움의 아우라는 무척 옅어졌습니다. 그 아우라가 옅어졌다는 것은 원래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만 잡으면 몇 시간은 기본인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푸틴이 어제 대국문인 연설을 5분 짧게 끝냈다는 것에서 아 그의 아우라도 많이 얇아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동맹국은 이번 반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미국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보국은 모든 것을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고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를 앞뒤로 죄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돼서 협상 내지는 거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프리고진과 용병 마그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이 짧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반란이 2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총리로서 온갖 영화와 권력을 누려왔던 푸틴의 지위를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그가 이로써 완전히 권력을 내놓게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동부와 남부 전선을 방문하고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대입니다. 클렘링과 군 사령관들이 산만해진 틈을 타서 군 사령관들도 푸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국의 정보국이 러시아의 국방부까지 도청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그 마지막 선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알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의 사령관들도 이거 어느 줄을 잡아야지 되지 줄 타기만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산만한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바흐문트를 포함을 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의 앞길에는 가는 족족 지뢰로 그 앞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푸틴의 다시 꿰매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뒤로 내쳐 그런 정치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운명은 상당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푸틴의 측근인 프리고진이 용병을 앞세워서 푸틴이 원해서 만들었던 푸틴의 창조물입니다. 프리고진이건 용병이건 그렇게 해서 프리고진이 라이벌에게 돌진한 것은 푸틴이 이들을 국방부나 프리고진 용병 대장을 장악하는 힘이 보기보다는 약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키운 계획에 물릴 것이라는 또 물린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맥스 부트 씨의 여기까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소설 읽어드린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뉴스 됐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헤드라인부터 미국 뉴스 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이요. 앞에 러시아 얘기는 말씀드렸었고 연방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을 법원에 심의 없이 주의회에서 결정하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케이스를 좌절시켰습니다. 선거를 보수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의 패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에 대해 기밀문서고 기밀문서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말한 오디오 테이프이 공개돼서 거의 하루 동안 정치 탑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경찰 노조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악천으로 동부지역에서 미 전국을 잇는 비행기 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카톨릭계도 시끄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텍사스주 타일러 교구와 목소리 컸던 주교를 조용히 조사합니다. 테네시주의 또 다른 주교의 조기 사임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들으실 뉴스인데요. 연방대법원의 오늘 아침에 6대3으로 내린 판결은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타운을 조각조각 내서 어떤 한인 시의원을 내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가장 이제 최근에 한인타운은 한 대 뭉쳐졌는데 이런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선거구 재조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어떻게 공화당의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의 심의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법원의 소송 같은 것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곳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케이스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주정부가 주의회가 연방선거에 대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 그 전에 법원의 심의과정 판결과정을 거쳐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이니까 이건 보수 대법관 가운데서도 3명은 찬성을 했었다는 거죠. 6명 가운데서.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연방헌법은 연방선거구를 규제할 권한을 주정부에 줬다는 겁니다. 주정부에 권한을 줬다 하는데 연방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죠. 최종적인 해석은 어차피 연방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로버트, 존 로버트 대법원장도 역시 6대 3의 다수 6에 속했는데 판결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헌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의 공화당 의원들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거죠. 헌법에서의 선거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사법 리뷰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상대에서 항의를 할 때는 사법부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과정 없이 주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 좋아하겠죠. 만약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의 주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름이 있는데요. 아무튼 독립적인 주입법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인 주입법이론. 주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사법부의 검토, 리뷰 없이.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이론을 채택하면 전국의 선거관리에 엄청난 혼란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역시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반대하는 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내려진 결론인데 더군다나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지금 6대 3으로 다수가 보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수,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을 많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했었던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랬던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연방선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선거구 재조정 같은 것 할 때 법원의 게의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게 다른 주까지 다 퍼지게 되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연방선거를 통제하려는 공화당의 가장 대담한 시도가 기각됐다. 이건 더 힐의 표현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기밀문서를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허락 없이 가지고 가고 있냐고 할 때는 없다고 했고 돌려달라고 할 때는 없는데 뭘 돌려주냐고 했고 하다가 결국은 1년 반이 넘어서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연방수사국이 플로리다, 플로리다만입니다. 뉴 저지 골프장은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 중간중간 돌려주긴 했어요. 돌려줬는데도 64박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밀이 아니고 하나도 없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특별검사가 기소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자신이 그것 기밀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었고 이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이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오디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오디오를 어떻게 CNN이 입수를 했네요.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CNN이 입수를 했지만 모든 방송이나 신문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려드리지는 않겠어요. 뉴 저지 본인의 골프장에서 두 명의 보좌진과 두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그 두 명의 사람들은 마크 메도즈라는 마지막의 비서실장의 책을 쓰는 대신해서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게 들키게 됐냐면 말하자면 마크 밀러 전 합참 마크 밀러 전이 아니라 전이나 현이나 똑같은 합참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보냈잖아요. 전투기도 보내고 하다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돌아오게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란을 공격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크 밀러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 치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크 메도즈라는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책에 그런 내용이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건데 봐봐 이게 이제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 기밀이야 기밀 하면서 이 기밀 문서는 이거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군이 작성해서 나한테 준 거야. 마크 밀러는 내가 이란을 공격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거 지들이 작성한 거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거 보세요. 하니까 아마도 이거 오디오라서 모르지만 보여줬다고 생각들을 하기가 쉽겠죠. C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as a president 나는 이런 기밀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가질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 이건 있잖아. 이건 기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젠 대통령이 아니라서 기밀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에 기소된 37개 혐의 가운데서 뭐 스파이법 위반 뭐 등등에서 그게 31개고 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고 기소되고 나서도 박스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니 거기에 기밀이 어디 있었어? 해지할 기밀문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신문이고 잡지였고 기사였어? 연방정부는 아무튼 그 뒤에도 이러한 이것을 회수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포리다만 수색을 했으니까 그래서 박스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거고 본인은 기밀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기밀이 어떻게 해야지 해제된다는 과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만으로 대통령이 생각만 안으로 기밀이 해제가 되니까 내가 이걸 백악관에서 갖고 나오면 이미 해제야. 전에는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했다가 그게 드러나면 이미 해제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오디오 테이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특별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밀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나왔다. 배심원들은 이제 설명을 듣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죄다 무죄다를 편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인 줄 알고 갖고 나왔고 기밀이 해제되지 않는 거 기밀이 해제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킵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밀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 또 두 명의 마크 메더우즈의 책을 쓰는 두 사람에게도 이 국가 기밀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럴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검이 불법으로 그걸 유출했다. CNN이 뉴스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건을 갖게 됐는지는 안 밝히겠죠. 안 밝힐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뭔가가 밝혀지면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말을 안 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기밀을 나를 혼내기 위해서 아니 검찰이 말이야 특별검사가 그런 걸 유출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도 항상 지금 이제 일단 기소되고 피고고 하면 재판관이나 검사 측에도 함부로 말을 하면 꼭 나중에 벌받습니다. 거기까지 다 이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불법으로 유출했다. 만약에 특검이 불법으로 유출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거기에 이제 또 무슨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죄가 또 씌워지려면 씌워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이게 어느 정도는 무당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제도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앞서갔습니다. 최근에 나온 매체인 더 메신저와 해리스라는 여론조사 많이 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가장 최근에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것도 표본도 많아요. 한 2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지금 투표할 때 트럼프 45% 바이든이 43%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당파에서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거의 뭐 80% 이상 공화당은 트럼프 80% 이상 민주당은 바이든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무당파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공화당이 귀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무당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할 때 참 이 사람의 인생도 기구합니다. 지금 4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많은 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서 정말 유죄를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 받으면 400년 감옥살이를 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겠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그것도 나이브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트나우타라는 사람 한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플로리다주 남북 마이아미 법원에 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백악관에서 발레이라고 해서 시의종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해군인 겁니다. 해군 경력 20년이에요. 가다가 가다가 최고로 가는 곳이 백악관이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슨 전투부대에 있었다가 조지아주에 또 무슨 부대였었죠. 잠수함 부대인가요? 잠수함 기지에 있었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격 전투기 편대에 있었고 그러다가 2001년부터 괌에서 태어났어요. 복무를 하다가 백악관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요. 전투부대 잠수함 부대에서 하는 일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음식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먹는 건데 음식 담당했고 해서 딱 빨간배를 누르면 다이어트 콕 대령했습니다. 집무실을 청소하는 거 어나추어 코트 하면은 코트 주고 하는 시의종 말레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플로리다주까지 안 가도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 사람도 여섯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거짓 진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여기서 저기로 박스를 기밀 서류 문서 박스를 날랐다고 하니까 사법방해 서류에 손을 댄 혐의 등등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인 겁니다. 그런데 오디오 테이프까지 이렇게 나오면 그 오디오 테이프를 누가 녹음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디오 테이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진이 녹음한 거거든요. 왜 녹음을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비서실장을 위해서 책을 쓴다고 하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과 꼭지 책에서 다르게 쓸까 봐 그때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보여주려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는 이렇게 철저하고 국가 기밀 서류는 그렇게 가져가고 해서 아무튼 그랬던 건데 그 녹음을 한 사람이 있고 녹음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건네줬으니까 알겠지 잭 스미스 같은 특별검사가 언론에 그걸 딱 더군다나 그것을 또 CNN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앙숙인데 거기에 줬다고는 상식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 푸틴의 측근인 프리고진의 약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배반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도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배반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뭔가도 성향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동안 계속 이거 대통령이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니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기밀문서에 관한 변호사가 9명이나 되는데도 그 9명은 중간중간 이거 돌려줘야지 된다 법적인 것을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했겠죠.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영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도 뒤로 물러날 수가 있잖아요. 왜 변호사 노트에서 적힌 것이 나오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 네가 이거 좀 가지고 너 호텔방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차하면 없애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변호사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만 본인의 변호사 목이 날아가는 데까지 변호할 변호사는 그런 변호사는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늘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볼펜 대령하고 콕 대령하고 이거 저기다가 좀 옮겨 다른 사람 믿지 못해서 할 때 네 예썰 하고 박스를 옮기고 했었던 월튼 아우타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오늘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아미 법정에 출두하게 돼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할 때도 같이 갔지만 완전히 기소에 관한 인정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저지에 있었나요 뉴저지에서 마이아미로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지금 거기 엄청나게 악천우잖아요 해서 연착이 되는 바람에 3시간 동안 공항에 혼자 앉아있고 뭐 이러다 저러다가 법원에 못 왔다고 하고 아직도 변호사가 없답니다 변호사 없이 출두하려고 했대요 이 사람은 지금 딜레마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있으면 어쨌든 왜 지금까지 변호사를 구해주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변론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 해놓은 일에 대한 그 같은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난 또 벌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월턴 아우타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간에서 인간의 인생에서 그냥 괌에서 태어나서 괌에 있는 식구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이모가 인터뷰하는 것 보면 어머니 너무 걱정하고 하면 이 월턴 아우터는 어머니에게 나 아무런 잘못한 것 없으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옮긴 거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40살 된 아직 젊은 그런 아들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잠시 뒤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릴 것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동부만 악천우라고 해서 그쪽에 스케줄만 비행 스케줄만 지금 엉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요 동부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이 무더기로 지금 취소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50편 정도 뉴욕의 몇 군데 버스턴 이런데 한국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뉴저지주의 뉴워 공항이라든가 국제공항이죠 거기는 150편 정도 취소되고 취소된 비행기 편이 150편이면 지연된 비행기 편도 있다는 얘기고요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도 마찬가지고 보스턴의 로건 공항도 또 존 앱 케네디 국제공항도 지금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연착되고 취소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대호 그리고 동부에서 남부 여기에 이르는 전체적으로 날씨 전선이 동부 해안 쪽을 따라서 악천우가 가기는 가는데 화요일 밤 오늘 밤에 약간 괜찮아졌다가 그래도 막 또 내일 새벽에는 막 뭐 번개도 치고 번둥이래요 번둥이면 번둥이면 천둥 천개가 돼야 되나요 번둥 천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 그 위험성은 조금 줄어든답니다 해서 존 앱 케네디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연 80건 취소 낸 비행기 편이 20편 이랍니다 그래서 폭풍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고요 토네이도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끝까지 읽어보진 못했는데 영국신문 가디언을 보니까 가디언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기사를 씁니다 아마 나중에 상 받을 거예요 어디선가 그런데 보니까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비행기의 연착이라든가 취소라든가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하는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보도를 하더군요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가장 큰 경찰 노조가 베너벌런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여자 경찰도 있을 테고 남자 경찰도 있을 테죠 3만 명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라 이 누구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선택은 없다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주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우리는 공식 지지한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잘한 것 펜타니의 사태를 잘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퍼지지 않게 했고 경찰 노조가 조금 부끄러운 말을 하네요 우리 봉급을 많이 올려줬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도시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대표적입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공공보건 위험 이것을 그 선을 넘은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느 곳에서는 아직도 경찰 기금을 삭감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법 집행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이제 많은 보수 매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니 그 백인 경관이 흑인 경관을 때리고 뭐 학대하고 하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만 썩썩 뽑아서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계도 아니고 무슨 경찰 통계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이제 통계를 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찰이 노예를 도망가는 노예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노꾼으로 시작이 돼 추노꾼으로 미스터 선샤인에만 추노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찰이 추노꾼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그러한 것이 이제 바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경관을 하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해서 법 집행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쪽의 말도 다 맞는 게 아닌 것 같고 이쪽의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디센티스 우리의 플로리다 주지사는 범죄와 싸우는데 정말 열심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디센티스 주지사가 19일에 세카라멘토에 와서 기금 모금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뭐 개빈 유섬 주지사도 비난하고 시장도 비난하고 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아마 이 비디오 찍으려고 간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 1분짜리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최근에 가보지 않았는데 헤로인 마리와나 코케인 한 사람들이 길에 즐비하고 이게 이제 그 1분짜리 런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의 그 비디오에서 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활기가 있는 도시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좌파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 머리에 꽃을 꽂고 가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지 정책이 중요해 리더십이 중요해 이렇게 이제 디센티스가 얘기를 했고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런디센티스 공화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트럼프에 이어서 두 번째인 런디센티스도 플로리다잖아요 또 마이아미 시장도 출마하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의 몇 분의 1입니까 세 사람이 플로리다 주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 밖에 뭐 오늘 뭐 뉴욕타임스 보니까 인공지능이 특히 의료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돼서 의사들이 서류 작성하는 것을 무척 줄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저지주의 뉴학 공립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과외 공부 시키는 것처럼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텍사스주의 타일러 교구 그리고 이제 교구의 주교를 조용하게 조사를 한답니다 어떤 매체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데요 더 위기란 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매체 조용히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 주교가 굉장히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 타일러 혹시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조셉 스트릭랜드 주교를 조사한답니다 스트릭랜드 하면 마릴린 스트릭랜드 한인 워싱턴 지역구인 10지구인가요 11지구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과 라스트 네임이 똑같네요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카톨릭 신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체도 있고 해서 내셔널 카톨릭 리포트에서는 조사한다 하고 확인을 해 줬고요 사도 방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죠 바티칸에서 직접 말하자면 조사 다닌 겁니다 사도가 텍사스주의 타일러에 가서 뭔가를 조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바티칸에서 교황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를 보내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64살이세요 이분이 조셉 스트리트 랜드라는 그런 주교가 그런데 보수의 선동가 카톨릭의 성직자인데 보수 정책의 선동가로서 너무 아주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트위로의 팔로우가 교구의 교구 트위로의 팔로우보다 훨씬 많은 분입니다 어떤 때는 교황도 공격하고 민주당 정치인 공격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분께 코비드 나인틴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2021년도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회를 주잖아요 몇 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소용없으니까 결국은 2023년도에 사도를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방문하는 게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고 바티칸이 테네시주의 넉스빌에도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사도를 보냈답니다 이것도 몇 년을 참았대요 몇 년을 이제 참았는데 왜 참았냐면 주교가 리처드 스티카라는 주교인데 그 리처드 스티카 주교는 65살인데 막 여러 가지 교구의 재정이라든가 성직자와 돈이에요 재정 문제 뭐 신부로서의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학대한 이걸 또 다 드러나고 커버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도가 방문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끝냈냐면 사임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카톨릭 주교가 75세에 사임한다고 하거든요 그보다 이제 더 성직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역시 카톨릭은 최고 대장은 로마 바티칸에 있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글쎄 모든 일들은 뉴스를 하다보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짐작을 하고 있어도 그 짐작이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오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It's over Game is over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Game is over에서 얼마나 많이 불사조처럼 살아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까 강예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